배가 너무 아파서요 저도 아파서요 어머어머 그리고 하이퍼20의 무대입니다 하이퍼20 20 20 하이퍼20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핫셀이에요 마지막 주인공을 발표할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의 조심 안녕 쇼쇼쇼 안녕 완벽하다 엠 컷 엠 컷 안녕하세요 아 이게 참 이게 엠씨를 하다 보니까 별로 안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뭔가 대본이 빨리 외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서 또 실수할 수도 있을 건데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전정국 친구 네 자기소개 부탁해요 역시 애교 천재 방탄소년단 정국이 정국이 애교할 겁니다 정국이 애교할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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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하드 캐리아는 일곱 남자 가세븐이 무료입니다 하드 캐리아 그래라 나 볼 수 있도록 아 뭐 엠씨는 이제 뭐 시군 중복이죠 네 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아 그래서 저희가 무려 보니아님 패러디를 준비를 했다고요 세븐씨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아 이름 많은 거예요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같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해봐요 따라란 해고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전정국입니다 네 전정국 친구 양경을 만드세요 네 애교 성장 수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여기 지금 방탄소년단 애교 천재 전정국 크으 고정 아 班 DJ2음중 재협 전정국씨와 함께하는 쇼막 최신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시고요 그럼 쇼막 최신 이제 뭣 쪽으로 시작해볼까요? 저 우리 돼요? 말해 봐라 자유 질패는 성공의 어머니 어머니 그런 열정과 성심을 배여 워너비 워너비 어때요? 두 분 저희 호병 멋있지 않나요? 스몰 네 네 완전 바려버렸어요 머리 좀 뜯은 군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중심, 다음 주,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옵소서, 안녕 여기 정국, 지금 여기야? 정국? 정국? 정국으로? 정국 할까요? 안녕, 스페셜, 방전, 시원해, 초안, 정국 이런 거 해줘야지, 정국아 프로 잡히면 돼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 바라봐도 나아져 소리내야지, 정국아, 소리 필수다 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 전전국입니다 정국, 정국, 정국 네, 전전국 친구 우리 가볼까요? 우리 폭풍이 간다, 폭풍이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 전전국입니다 네, 전전국 친구 끝 애교 3종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이 알려준대로 해라 지민이가 연예인이랑 사진 찍고 싶으면 합니다 미치겠네 빨리, 나하고 천국 일로와 야, 사진 찍으세요 내 폰 어디있지? 지민이가 사진 찍고 싶으면 합니다 어느 눈에 있어야지 아, 오늘 장난 아니더라고 최초로 마마 라이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MC 어떠셨어요? 오늘, 뭐, 애교 애교 3종 세트 했었는데 명치한 애교를 했지만 네 좀 재밌게 재밌게 이러면서 잘해요 아, 오늘 정말 생방송 MC 오랜만에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또 음중 MC는 처음이었는데 아, 음중 MC 재밌네요 재밌죠? 어 안녕 박상할 땐 힘들지만 하고 나면 또 좋은 추억이 되는 음악조심 사랑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